굿네이버스가 다음 달 말까지 제2회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독려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희망자들은 친구를 지키는 한마디를 주제로 그림과 웹툰,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굿네이버스 배광호 국내 사업본부장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해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라며 아이들이 긍정적인 언어생활에 익숙해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